저게 누군가 있나? 엑소시즘을 공부하던 사제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악마들의 보복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애를 따라 산길을 따라 나섰는데 따라가지 말지, 나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불안해 오 마이 갓 악령을 퇴치하는 엑소시스트들처럼 저희가 전 세계 곳곳에 출몰한 악마 유령 귀신의 흔적을 제대로 쫓아보려고 합니다 오, 왜 이렇게 때려? 갑자기 뭐야? 갑자기 왜 이렇게 불변했어? 갑자기 뭔데? 갑자기 띄는 펑이의 부활에 따라서 그의 자리에 따라서